다음날 라셰가스 트리미엄 얇고 안 붙고 라셰가스에서 유명한 가슴 팀투 아웃이 되겠다?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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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여사 타임 같이 Q. 더워 더워 진짜 넓다 어 따갑지? 어 여기가 라스베가스 프리미엄 놀스 아울렛이야, 놀스 이거 되게 편해 보인다 되게 얇고 안 붙고 얼마지? 19불 보고 세일해서 20불 이런 거 안에 안 비치겠죠 너무 귀엽다 이거는 괜찮네 너무 작지 않아? 저 정도가 딱 좋아 난 먹기 zit 사람 진짜 많다 버터프라이 밀크 좀 더 먹었었는데 콜 케이크로 사려면 얘네들밖에 못산대요. 나머지는 피스로만 살 수 있고 여기가 라스베가스에서 유명한 가비 파키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데인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게 설탕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래도 그냥 먹으려고요. 가비 밀크티. 되게 피기한 게 이런 식으로 피트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한국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4월 7일 이후로 설탕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마셨는데 이거 밀크티는 좀 마셔보려고요. 키토 아웃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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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되게 철시 마켓 같다. 오늘 돌아다니면서 콜라맛이. 예쁘다. 예쁘다. 양배추 스테이크 해서 먹으려고요. 이거 계란물 입혀가지고 버터에 구울 거예요. 이거 계란물 입혀서 먹으려고요. 양배추를 구워가지고 계란물에 입혀가지고 구운 다음에 버터에. 그 다음에 치즈, 아보카도, 김치 해가지고. 그리고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고 있대. 이거 나왔다. 내꺼가 아직 안나는 거지? 깐트 받아야지. 깐트 갖고 온 거 다 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재밌게 오늘 시간 보내자. 재밌게 오늘 시간 보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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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블 더블 프로틴 스타일로 치즈 빼달라고 했는데 또 넣어줬어요. 스프레드는 설탕이 들어갔을 것 같아서 그냥 빼달라고 했고요. 프로틴 스타일. 크랩핑에 에그. 오늘 아침에는 에그랩. 이렇게 작은 거 거든요. 세 개 해봤자 하나 큰 거 정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이컨 구워가지고 올리고. 올리고 그다음에 계란 구워서 올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치즈도 이거 조금 남아 가지고 그레스 프레드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먹으려고요 예 예 예 예 예